어제 200주 넘게 샤이 머스켓 묘목을 캤고 지금 현재도 200주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주스는 아직 파악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200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것도 무료 나눔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샤이 머스켓 묘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샤이 머스켓 무료 나눔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